이번 영상의 주제는 당신의 영상의 퀄리티를 올려줄 장비들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잡설 그만하고 바로 파트 1으로 넘어가서 어떤 장비들이 있는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갑시다. 제 앞에는 이렇게 렌즈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소니 90mm 마크로 렌즈고요. 하나는 라오아에서 만든 프로브 렌즈입니다. 두 가지 공통점은 역시 접사 촬영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여러분들은 언제 이 영상을 보면서 와 이거 미쳤는데 왜 이렇게 영상미 있지? 라고 느끼시는지 궁금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평범한 것들을 평범하게 바라보지 않을 때 아름답게 보이고 영상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드론을 날려서 촬영을 하면은 쉽게 이제 시네마틱한 부티지들을 얻을 수가 있는 이유인데 마찬가지로 이 마크로 렌즈들은 평범한 일상의 것들을 굉장히 가까이서 보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진짜 정말 감각적이고 멋진 샷들을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조금만 더 일찍 이 마크로 렌즈의 맛을 알았더라면은 훨씬 더 영상미가 있었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두 가지 장비를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 장비 같은 경우에는 스모리그에서 만든 매직 암이랑 클램프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활용한 부티지들을 요새 좀 자주 보고 있는데 해외 크리에이터 분들이 사용한 것들은 물론이고 최근에는 뉴진스 뮤직비디오에서도 그 1인칭 샷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매직 암이랑 클램프가 있으면은 구현이 가능한데 그래서 이것들이 좋은 점 뭐냐 하면은 이렇게 집게 클램프로 물린 다음에 여기에 카메라를 장착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삼각대에서만 픽스샷을 했고 삼각대가 닿지 않는 곳에서는 제가 촬영을 못했었는데 이 클램프들 덕분에 훨씬 더 구도의 자유도가 올라가고 그래서 곳곳에 이 클램프를 활용한 샷들을 배치하면서 영상의 퀄리티를 계속해서 늘려 나갔었습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안 라이트 팝업 튜브입니다. 이게 광량도 굉장히 충분히 좋고요. 모드를 바꿔서 이렇게 하얀색 불빛도 할 수 있고 밝기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밝기도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색깔도 색깔도 이렇게 조정이 가능합니다. 오 네 보이시죠? 이렇게 색깔까지도 컨트롤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또 자석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자성이 있는 표면에 붙이기도 쉽고 아니면 애초에 가볍기도 하고 사이즈도 작기 때문에 구석에 그냥 배치해서 조명을 활용해서 촬영을 하기에도 용이합니다. 아니면 이게 무선이고 충전식이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 들고 가서 이렇게 조명 치고 야간에 촬영을 하기도 좋고 사진에 영상이 된 이 팝업 튜브는 꼭 필요한 필수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장비는 ND 필터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2에서 5스탑을 쓰고 있는데 제가 엄청나게 극초보자일 때 들었던 소문이 안 좋은 소문이 있었어요. ND 필터가 뭐냐면은 주변에 비네팅이 생기고 화질 저하도 있다. 막 이런 소리를 들어서 거부감이 좀 있어서 작년까지도 ND 필터를 사용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 나온 장비들은 워낙 좋아서 비네팅 이슈 없고 화질 저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편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확실히 움직임이 많이 없는 물체에서는 굳이 ND 필터를 끼나 안 끼나 그렇게 티가 나진 않거든요. 움직이는 피사체들이 빨라지다 보면은 확실히 모션 블러가 있고 없고 해서 시네마틱한 룩들이 차이가 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빨리 썼다면 더 좋은 룩을 얻을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후회해서 네 번째 장비로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비 같은 경우에는 구형 캠코더입니다. 그래서 필름 카메라처럼 옛날에 그 노스텔이자 향수를 불러 일으키는 푸티지들을 촬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좋은 퀄리티와 화질의 장면들 사이에 이 캠코더 룩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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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껴있으면은 그게 또 괜찮더라고요. 최근에 당근을 통해서 매물을 구매를 했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돌방도 안 되고 25배 줌도 되는 그 캠코더만의 그 레트로한 감성을 살짝살짝 찔러 넣으면은 약간 좀 향신료 같은 존재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여러분들의 영상이 몰입도가 있고 훨씬 더 다채롭고 보는 재미가 있고 그래서 캠코더 룩을 저는 요즘 들어서는 특히 더 많이 활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캠스트로 하고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최고였습니다. 항상 기대됩니다. 진짜 신기하다. 장비는 얼마일까요? 그래서 총 5개의 장비들을 제가 소개를 했는데 정말 제가 좀만 더 빨리 썼더라면은 훨씬 더 좋았을 그런 것들입니다. 특히 이 캠코더는 디토 뮤비 촬영 때 훨씬 더 핫해졌잖아요. 그때는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갔는데 올해 들어서 좀 이 캠코더만의 매력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장비들도 제가 좀만 더 일찍 샀더라면은 더 멋있는 퀄리티 영상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도 있었겠다라면서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중에서 이 5개 장비 중에서 끌리는 게 있다면은 한번 투자를 해 보신다면은 훨씬 더 퀄리티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로 영상을 만들었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그럼 제 인생의 모터죠. 두하출라이크를 말하면서 이번 영상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서 진짜 정말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요즘 들어서 여러분들의 응원과 이런 것들에 더 감동하면서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더 창작력을 불태워서 더 멋있는 작품들 많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인생의 모터 이거 했나? 두하출라이크를 말하면서 이거 했나? 어쨌든 간에 그러면 두하출라이크를 말하면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